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군무원에서는, 군무원 세 과목이죠. 세 과목이라서 제가 설명했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세 과목이면 확실하게 스탠스를 잡으세요. 내 입장을. 그래서 집중을 잘 하셔야 돼요. 그 과목에 대해서. 그럼 분명히 다른 시험 보시면서 곁다리로 보시는 것보다는 훨씬 군무원의 포커싱이 될 거예요. 제가 아까 올해 시험 보셨대는데 내가 군무원의 어느 정도, 모든 과목에 대해서 좀 더 잘 나온 정도면 거꾸로, 곁다리로 일반 행정구구를 보면 돼요. 거꾸로 추가를 해서. 대신에 중심이 되는 시험이 있어야 돼요. 중심이 되는 시험이. 내가 확실하게 목표하는 시험이 있고 그 상황에서 추가로 보는 걸 결정해야 돼요. 추가로 보는 거 말 그대로 추가로 보는 거기 때문에 확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긴 해요. 그래서 내가 다섯 과목 공부할 때보다 세 과목만 집중했을 때 경쟁을 한다면 당연한 거예요. 세 과목만 공부하는 사람이 훨씬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 훨씬 잘하는 게 절대적인 수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수치를 의미하죠. 그래서 군무원 시험도 마찬가지죠. 한 문제 다 갈리잖아요. 보면 커트라인은 다 떨어져. 그 근처에. 세 과목만 공부하면. 그런데 내가 공부를 두 배 한다고 해서 점수가 두 배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 개, 두 개 더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군무원은 제가 행정, 오히려 9급이나 7급 행정학 기본 이론보다 오히려 더 천천히 하면서 더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이고 왜 이렇게 행정학을 이론상 내가 9급보다 더 어렵냐. 당연한 거죠. 왜냐. 시간을 더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도 그렇게 강의를 할 수밖에 없고요. 당연하게도. 자, 이제 총론의 마지막 파트예요. 마지막 파트인데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냐면 요거 했어요. 리스카논의 예산 극대화 모형을 했죠. 어쨌든 여기 이 모형들은 합리적 선택 이론이에요. 왜 그런 행위자가 합리적 개인이 왜 그런 행위를 하는지에 대한 이론들이에요. 그래서 예산 극대화 모형 이런 거였죠. 관료가. 관료가 자신의,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기 부서에 예산을 가급적이면 많이 가져가려는 게 리스카논의 예산 극대화 모형이었어요. 돈 의미도 뭐냐. 돈 의미도 마찬가지야. 얘도 관료야. 관료인데 그 관료의 레벨이 좀 다르죠. 레벨이 다르죠. 우리가 리스카논 때는 하위직이에요. 주로 하위직이었고 여기 덜 의미가 많은 관료는 고위직이에요. 고위직은 주로 뭐 하면 정책 결정을 해요. 물론 우리가 정치 행정 이론을 유언하면서 정치랑 행정이 구분하는 이런 얘기겠지만 어쨌든 주로 고위직 하는 역할은 조직 내에서 결정을 주로 해요. 이 사람의 최적의 어떤 이익 극대화, 본인의 이익 극대화 행위가 어떤 건지에 대한 물음이죠. 리스카논은 이렇게 했거든. 무조건 예산을 무조건 많이 가져올라요. 그 이유가 없어. 일단 많이 가져올라 하는 거예요. 예산을 특별한 사회를 가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득을 극대화, 나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동인 거죠. 던입이 이렇게 했거든요. 자기는 고위직 공무원은 여기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거죠. 그렇지 않다. 무조건 예산이 모든 예산? 모든 예산에 대해서 무조건 가져올려 하냐? 이거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한 거죠. 자, 해완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산 중에서도 핵심 예산이 있을 거고 분명히 보통 우리가 집행 예산이니까 집행 예산 이런 거는 이 고위직 관련을 이런 골치 아파한다는 거예요. 괜히 가지고 있어봐야 내 실질적인 어떤 영향력도 없고 이거 괜히 본잡스럽게 해. 괜히 가지고 있어봐야 이거는 다른 데 떼주고 난 핵심 업무에는 관심 가질 거야. 둘 다 가정은 똑같아요. 하위직과 고위직의 단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어떤 방법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집행 예산을 하려는 것 같던 하위 부서나 아니면 아예 비영리 단체 여기다가 줘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집행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갖다가 관청이라 하죠. 관청 형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얘기들을 직접 안 하고 번잡스러운 예산은 핵심 업무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 밖으로 떼주려는 거. 이유는 똑같아. 어쨌든 간에 자신의 이득을 극대화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게 덧니비의 관청 형성 모형이에요. 리스카넨의 예산 극대화문을 비판하는 행태가 되겠죠. 리스카넨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도만만에 가져가면 된다. 도만만 하면 돼. 그래서 첫 번째 리스카넨의 예산 극대화문을 비판하죠. 이런 측면에서. 무조건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관료들의 허용은 보통 고위관리죠. 소속기관이 통제한 전체 예산 중에서 일부 예산. 여기 핵심되는 거. 딱 내가 이제 여기 우리 부서랑 북서의 핵심되는 업무 예산만 가진 가지고 나머지는 다 바뀌어 줘버리는 거죠. 그래서 고위직이 주도하다 보니까 당연히 엘리트 중심적이고요. 그리고 권력 중심에 접근해 있는 중요한 역할 이런 참모 기능만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집행을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집행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행부서라고 생각하면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무서 아니면 우체국 우체국 이런 게 다 집행부서예요. 정책 형성이나 집행 결정하는 기능이 아니라 말 그대로 기계적으로 집행을 하는 거예요. 행여서비스 제공하고 이거 고위직 안 하고 하고 싶어 하는 거 이걸로 자 그래서 내부 개편을 통해 정책 결정 기능과 수준을 가능하되 기능과 정책 결정 부분은 핵심이지. 결정 이건 하고 싶어해. 자기들이 일상적이 번잡스러운 게 이거지. 집행이지. 얘는 분리 나는 안 난다. 나는 너네도 다른 애들 해라. 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상 극대화 모형같이 관료들은 자신의 이익과 효용을 추구하는 인간을 가져가는 또 가정은 똑같아. 방법만 다를 뿐이지. 자 그래서 이게 덜리비의 관차 형성 모형이고 지금 여기 카테고리가 테마 IC 카테고리가 합리적 선택 이론이죠. 합리적 개인에 대한 어떤 모형들이에요. 관료라는 개인이죠. 여기는 여기는 자 그리고 잠깐만 지우고요. 주인대리인이론은 제 교재 기준으로도 막 여기저기 들어있죠. 여기저기 여기저기 들어있죠. 여기. 그래서 파트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얘도 일단 합리적 선택 이론에 들어가죠. 어떤 이 합리적인 개인에 대해서 어떤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주인대리인은 우리가 뭐 행정학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저기 사회 과목인가요? 고등학교 때 사회 때 사회인가 맞죠? 경제학인가? 경제학에서 나오고요. 아 사회 과목 때 배웠을 거야 이거.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 주인대리인 모형의 기본은 보통 우리가 회사랑 회사 주소를 그냥 회사의 주주들이랑 그 다음에 이 CEO랑 관계를 하셨겠죠. 여러분 앞에도 말씀드렸을 텐데 이 둘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하죠. 여기가 잘 모르거든? 얘가 더 잘 알지. 회사 내부 사람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CEO가 딴 마음을 먹는 거죠. 나의 주주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모르겠네. 그렇다면 나는 나의 이익 극대화. 카페 먹으면 다 그거였죠. 다 본인의 이익 극대화 행동들이었죠. 그래서 CEO도 맡은 그 생각을 하는 거야. 내 이익 극대화 하겠다. 내 이익 극대화는 주가 상승보다는 주로 주가 상승보다는 회사에 외연 확장 외연 확장 하면 되죠. 주로 읽으면 많이 했죠. 실제 우리나라 회사 보면 그래요. 기업 언어들이 문어발시를 확장을 하려 하잖아요. 자기의 어떤 영향이 커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반드시 주주의 이익에 어떤 도움이 될까? 주가 상승이나 주당 수익이 될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죠. 하다가 괜히 무리한 사업 확장을 하다가 잘못되는 수도 있죠. 그런데 CEO는 어차피 나의 주가도 중요하지만 이런 외연 확장에 관심을 가진다. 왜? 잘 감시를 못하니까. 정부의 비대칭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기적인 대리인이 기회주의 행동을 하는 경우 역선택과 도덕적이라는 대리 손실이라고 해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이런 행동들. 그래서 역선택과 도덕적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역선택이 우리가 생각하기 조금 어려워요. 역선책이라는 단어를 쓰면 제가 그래서 다른 교수님 책을 찾아보니까 불리한 선택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이해하기 쉽다라고 표현이 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죠. 우리가 중고차 시장이나 아니면 보험회사 관계가 성립되거든요. 보험회사 그 다음에 가입자 여기도 정보의 비대칭이 있죠. 거꾸로죠. 여기는 회사가 오히려 정보가 더 부족하죠. 내가 가입자 산 사람이 어디 아픈지 아니면 건강한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가입한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보다는 별로 안 건강한 사람들 자기의 특성을 숨기고 가입을 한 거죠. 거꾸로 불리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주인이 대리인의 업무 처리 능력과 지식을 충분히 알지 못해 기준미달의 대리인이 선택한다. 그래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사실은 잘 모르잖아. 이 관계에서 잘 모르다 보니까 기준미달의 CEO를 채용할 수도 있겠죠. 막 자기가 어필은 하겠지만 여기 주주들은 잘 모르죠. 그거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또 중고차 신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고객이 되겠죠. 여기가 판매업자죠. 판매업자죠. 여기도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하는 상황이에요.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관점에서 이걸 설명해보면 잘 모르니까 결국은 고객들이 판매하는 자동차 중에 상태가 안 좋은 거 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레몬이라는 표현을 쓰죠. 레몬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아카가 양아를 구축한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뭐냐면 여기서 판매업자가 고객한테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고객은 자동차 상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좋은 거 500만 원 안 좋은 거 좋지 않은 거 300만 원 그런데 팔 때 전부 다 판매업자가 내 차 좋다고 하거든. 그런데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뭐 보겠어요. 그냥 가격은 뭐 하는 거지. 이게 안 팔리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좋은 중고차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다 빠져나가버리고 안 좋은 중고차만 남는 거죠. 즉 오히려 안 좋은 게 좋은 걸 밀어내는 거예요. 아카가 양아를 구축한다는 표현을 했어요. 이해 되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경제학 문제 약간 시그널리라는 표현을 했어요. 중고차를 보증해 주는 거죠. 그래 내가 이런 업자들은 보증을 못해 주겠죠. 싸게 팔 수는 있어도 내가 혹시나 차가 문제가 생기면 일정 기간 동안 다 보상을 해 주겠다. 그러면 더 이상 300만 원 팔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 그렇게 실제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 중고차를 구매하시면 한 달 얼마까지는 보증을 해 준다. 의무화하고 있어요. 의무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또 스크린링도 있죠. 보험 가입할 때 그냥 되나요? 아닐걸요? 각종 진단서 내라고 해. 내가지고 혹시 네가 우리를 속이고 병인들 속이고 가입하면 나중에 그 병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보험료 지급 안 하겠다. 그 약정이 다 달려 있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다 발생하는 문제고요. 이런 게 다 대리 손실이라고 대리 손실. 감시하고 다 해야 되니까. 그리고 도덕적 해이가 있죠. 제가 말씀드렸긴 한데 CEO가 회사 주주가 내 행동을 잘 감독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거죠. 원래는 충실하게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죠. 부모님한테 노량진 공부하는 돈 받았는데 가서 그 돈을 가지고 감시를 못하니까 그 중 일부를 소업용이 아닌 다른 나의 여가활동을 쓴다든가. 그거 들어보셨어요? 노량진의 PC방이 그렇게 잘 된다면서요. 아시죠? 가봤어요? PC방? 신림동에가 제가 고시촌에 공부할 때 신림동에 말씀드렸을 건데 그때 그 신림동 대학동 신림동 한 동에 동네 하나에 PC방 150개 있었대. 같은 층에 PC방이 있어. 다른 PC방이. 그만큼 수험생들이 도덕적 해이가 그게 잘했죠. 그렇죠? 그래서 감시을 못하기 때문에 다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이론이 왜 나왔냐 행정학에서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회사 주주나 CEO처럼 우리가 우리는 시민들이잖아요. 시민이 우리가 대리자를 뽑았잖아요. 대표자 대표자 선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공무원을 컨트롤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예요. 묶어서 행정이라고 할게. 어미 좀 다르긴 하지만 이해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시민과 행정 여러분도 공무원 되시면 이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정부의 비대칭이 발생하죠. 정부의 비대칭이. 시민들이 감시를 잘 못하니까 감시를 잘 못하니까 아 뭐 그냥 적당히 행정 서비스 제공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죠. 요즘 그래서 그래서 앞에 총론에 얘기했잖아요. 정보 공개가 있어요. 정보 공개 정보가. 너네들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정보의 비대칭을 좀 줄여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입지 가시면 요즘은 문서 만드신 거 있죠. 여러분들이 결제받은 거 그거 다 공개율을 다 체크를 해요. 공개율 얼마 이상 올려야 된다. 물론 비공개 정보도 꽤 있어요. 내부적인 검토 과정이나 규정상 안 해도 되지만 전반적으로 행정정보 공개율을 올리자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방어적이잖아요. 저도 이제 입지 가셨을 때 공부하면 문서 올리고 나서 그거 공개 잘 안 하고 싶어. 괜히 뭐 다른 기관에 봐서 올 거 없잖아. 시민들이 와서. 책 잡히기 싫잖아. 기본적으로 무조건 비공개를 눌러. 근데 그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거예요. 몇 퍼센트 이상. 내부서에서 생성하는 문서에 80% 90% 다 공개해. 그 공개율 자체를 공개해. 제일 높은 데 어딜까요. 제가 제가 근무할 때까지 제일 높은 데 서울시였어요. 서울시가 행정정보 공개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주인 대리인 관점에서. 요즘 안 하는 방법으로 정보 공개제도 나왔죠. 법이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었죠. 그 다음에 주민 참여. 원래는 시민들이 대표자를 뽑으면 여기서 행정 내부적으로 다 일을 처리해요. 근데 요즘 민주사이기 때문에 물론 선거를 토론해서 바빠서 하지만 이렇게 하지. 직접 참여돼요. 나중에 지방자치 파트 배우시면 기억이 나시겠지만 이 주민 직접 참여 제도가 우리나라는 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정보비 대칭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부 고발자들이나 이런 것들도 보호나 이런 것도 다 그대로 있고 여기는 인사에 나오죠. 인사에 나오고요. 공청에 그 다음에 주민 참여 이런 제도들은 지방자치 파트 강론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런 대리비용이 발생하는데 이거 어떻게 줄일 거냐 에 대한 문제예요. 어떻게 줄일 거냐. 유인기제 예를 들어 여기 회사 시위 같은 경우에 시위한테 성과가 많이 주잖아요. 왜? 회사 주가가 많이 오고서 주당 수익이 많이 났다. 그러면 시위한테 성과감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시위가 어떻게 돼요? 내가 연학장 하려다가 내가 회사 주가 오르면 내가 월급이 늘어나니까 이제 주인인가 어떤 대리인가는 이해관계를 서로 갖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완화 방법이 될 거고 그리고 관료적 통제는 말 그대로 관리감독하는 거예요. 그러지 하지 못하도록 위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입직했는데 내가 들어가서 업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 유튜브 좀 볼까 이라고 이제 핸드폰 유튜브 보는 순간 팀장이 뭘 하죠. 이 관료적 통제에 간단하게 업무하라고 시장적 통제도 있고요. 그리고 구변과 신념이 규변과 신념이 제가 가장 근본적인 방법 아니겠어요. 내가 어떤 공직자로서 공익을 위해서 일한다.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도덕적 해결을 안 하겠죠. 이해 되시나요? 자 그리고 비판이 있죠. 기본적인 과정이 뭐였죠? 인간은 이기적인 인간관이에요. 규본과 신념이 없는 거지 결국은. 나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기적인 인간관에 대한 과정과 비경제적 요인에 대한 고려를 소유하던 비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경제적 나의 이익 극대화만 해서 행동할 거냐. 기본 과정은 그거였잖아요. 뭐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모형이나 덧리비의 간청성 모형이나 아니면 주인대 이륜 관점에서 관료들이 감시 안 한다고 자기들이 이득분만에 의해서 일을 하냐. 기본적인 과정이 문제가 있다. 이게 비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조금 어려운 게 나왔죠. 윌리엄스의 거래비용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조직에나 나와요. 조직론에도. 조직론에 나오는데 제가 여기 이 노란색으로 전근한 책이 없어요. 제가 추가로 참고로 다 아시겠지만 책에 있는 내용은 기출문제 선지를 다 구성을 한 거예요. 근데 기출문제 선지만 봐서는 이게 도저히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좀 부족한 부분을 대비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강의 슬라이드는 추가를 해놨어요. 윌리엄스의 거래비용 이론은 기본 이 내용 보면 기업의 존재 이유를 묻는 거예요. 기업의 존재 이유를. 예를 들어서 내가 다 아웃소싱 할 수 있어. 내가 PC를 만드는 제조하는 업체예요. 근데 다 아웃소싱이 가능해. 외부에서 조달하면 돼. 그냥 나는 조립하는 업체조차도 아웃소싱 하면 돼. 난 마케팅만 하면 돼. 실제 그런 기업들도 있죠. 다 자기가 직접 생산하는 하나도 없고 모든 건 다 아웃소싱해서 마케팅만 해서 개발만 해서 딱 파는 데가 있죠. 그 개발하는 것조차도 아웃소싱 할 수도 있죠. 사실 우리가 애플이라는 기업을 생각했을 때 자기도 직접 자라 만들잖아요. 전부 아웃소싱이잖아. 물론 이제 OS나 이런 거 보면 자기도 직접 하겠지만 사실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전부 아웃소싱이 중국 공장이 다 있잖아요. 기업의 존재에 대한 문제를 묻는 거예요. 생산도 안 할 건데 너 내가 왜 필요하냐. 이거에 대한 기본 문제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기업이 왜 필요한지 설명할 건데 기업이라는 위계적 명령체계가 시장기구를 활용한 것보다 더 경제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 시장기구를 통해서 만약에 밖에 샀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생산업차인데 나는 자동차 기업인데 이 기업은 극단적으로 모든 엔지니를 변속기를 비롯해 모든 것을 다 외부에서 다 아웃소싱 시키는 거예요. 위탁 시키는 거죠. 위탁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경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왜냐. 맡겨놨더니 그 맡겨놓은 업체에서 제대로 자라 만들어 온다는 거죠. 계약을 해놓고 잘 계약을 준수하고 있는지 아닌지 계속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비용이 오히려 더 크다는 거예요.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 기본 관점은 그래요. 그래서 이 표현이 어떻게냐 이렇게 됐어요. 제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드릴게요. 기업 내부적으로 만약에 삼성이다. 현대다. 여기서 고민할 때 새로운 자동차를 하면 안 된다. 현대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데 내가 내부적으로 다 개발해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밖에서 아웃소싱해서 밖에서 좋은 점이 있죠. 가격 경쟁이 되잖아요. 그래서 현대에서 혹시 우리 회사에 변속기 납품해 주는 회사 손들어 하는 거죠. 그러면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특히 규모와 커뮤니클리스는 경쟁이 치열하겠죠. 그러면 현대 입장에서 자기들이 직접 만드는 것보다 밖에서 경쟁에서 최저가격으로 최고 품질에 최고 최저가격에 최고 품질이 되는데 고르면 되잖아요. 그냥. 이게 이상적이긴 해요. 이상적이긴 해요. 그런데 계약을 하다 보니까 거래비용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거래비용. 협상 및 커뮤니케이션이요. 협상도 공짜는 아니잖아요. 시간이 다 들잖아요. 계약 잘 준수하고 있나 혹시나 얘도 또 정부의 비대칭이 발생하니까 얘도 땀만 먹고 품질 처음엔 좋게 준다 하다가 나쁘게 주는 거 아니니까 계속 감시가 하는 거예요. 감시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도 해야지. 커뮤니케이션 모든 생각보다 많은 거래비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뭐 밖에서 말하지 말고 내부적으로 만들자. 이게 기본 이론이에요. 이게 기본 관점이에요. 그래서 거래비용이 많이 크기 때문에 거래비용이 크기 때문에 내부 조정 비용이 거래비용을 작을 때는 조직 통폐하면 내부 조직화가 효과적이 많이 쓰거든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 밖에다가 맡기지 말고 우리끼리 만들자. 알아서. 이 얘기였다. 그래서 정보의 밀집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뭐죠? 얘들이 더 잘 알잖아. 정보에 대해서. 얘가 잘 모르거든. 결국 얘가 가면 불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결국은. 그래 필요 없어. 그냥 우리가 하자. 그럼 이런 문제 발산 안 하겠죠. 그리고 여기 나왔죠. 계층제가 적응적 연속적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해서 인간의 제한된 합류성 완화와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 그러니까 여기 계약해서 밖에 떼주면 특히 정보에 비해서 지금 크게 크다 보니까 여기 나오죠. 합리성이 제약이 되고요. 불확실성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밖에다 맡게 되면. 여기 하다가 뭐 업체가 맡겼더니 너네랑 갑자기 계약 파괴 다른 데 갈 수도 있죠. 이런 문제가 다 돼. 그래서 결국은 조직 내. 계층제를 했지만 조직 내부적으로 적응적 의사결정 연속적 의사결정 하는 게 더 용이하다. 관리감독이 편하다. 다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제가 여러 가지 다 말씀드린 이유는 기출문제에 따라서 완전히 동일한 문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표현이 달리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기본 보시면서도 이런 표현도 다양하게 보셔야지 혹시 내가 기출문제에 다른 표현이 나오더라도 아 이거 달리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이죠. 조직 내부조정 비용이 내부적으로 만드는 게 시장에서 거래비용보다 당연히 작다. 그래야 내부조정 안 된다. 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이 이론은 단순 내용인데 이 이론은 결정론이죠. 임의론이랑 결정론이 있었죠. 환경에 관련해서 임의론은 환경에도 거꾸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장이고 결정론은 일방적으로 환경에서 다 결정되는 이론이었죠. 결정론정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가야죠. 거래비용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을 취하는 것은 2020년 서울시 9분 문제였어요. 책에 없어요. 보시고 답을 골라주세요. 제가 이때까지 길게 설명드렸어요. 고르셨으면 고르셨으면 손가락으로 푸시면 해주세요. 손가락으로 나는 내 폰이다. 저는 볼 수 있잖아요. 한 번 고르셨어요. 빨리 골라주세요. 저는 참여를 이렇게 보고 있어. 정답은 1번이죠. 사실은 시장이 계층제보다 효율적인 조선이랬죠. 패턴을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기출문제 풀이가 아닐 때는 내용적인 설명도 드리지만 기출문제 패턴이 똑같아. 어떻게 하겠어요. 딱 보니까 이거 뒤로 아껴놨죠. 이렇게 안 그래요? 딱 이 케이스잖아. 앞뒤 바꿔놨잖아. 그래서 계층제가 시장보다 효율적이죠. 시장이라는 걸 밖에 떼주는 거였잖아요. 왜냐하면 시장에 맡기면 거래비용이 크기 때문에 내부에서 만든 게 처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본 게 윌리엄스 내부 거래 윌리엄이었죠. 거래비용이 윌리엄이었죠. 그래서 이게 이런 식이에요. 다 똑같아. 패턴이 몇 가지밖에 안 돼. 그래서 올해 제가 지방지 체급 문제 풀이를 드리면서도 통밥으로 좀 풀 수 있다고 눈치 보고 문제 선지 안에서도 내가 내용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게 완벽하게 체득이 돼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조금 모르거나 헷갈린 문제가 나오더라도 하나라도 더 맞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테마 20일에 현상학적 접근하고 포스트 모더니즘 내용이 나올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내용이 나오고 이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행정학에서는 행정학에서는 깊이 있게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기출문제 선지가 기출문제 내용 자체가 딱 뻔해요.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 우리가 키워드로 공부하시더라도 전혀 무리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주요 문장만 노란에 표시를 했는데 현상학적 접근이 어떤 거냐면 자연현상처럼 사람과 동떨려진 객체로 존재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상호 주관적인 경험이 이루어진다 했죠. 얘랑 상반되는 게 어떤 게 있었냐면 행태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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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땠죠. 자연현상처럼 관찰하는 거였죠. 사람의 행동과 태도를 상반된 내용이 상반됐네요. 밑에 나오죠. 사회가 연구의 본질적 문제에 대해서 실증주의와 행태주의 연구 방법에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 같은 게 아니라 실증주의와 행태주의의 연구 방법에 반대하는 게 현상학적 접근 방법이에요. 괜히 과학적 연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회과학 연구할 때. 이 정도까지만 인지를 하시고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인간의 의도된 행위와 표출된 행위를 구분하고 관심 분야는 뭐죠? 의도된 행위죠. 그런데 행태주의는 잘 생각해보시면 행태주의는 어땠죠? 사람이 행동과 태도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태도를 관찰하는 거였어요. 내부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어.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러니까 행태주의에서는 그런 게 관심 없고 드러난 거 보고 관찰하자. 반대되죠. 내용이. 그래서 보시면 이 정도 주요 현상학적 접근방법이 행태주의 우리가 많이 했던 사이먼 행태주의 연구방법에 상반된 내용들이 거의 비판적인 내용들이구나 정도로만 인지하시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문장 보시면 분명히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현상학적 접근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해놓고 나머지는 행태주의 혹은 행태론에 반대되는 내용들 적어놓고 딱 하나는 행태주의 내용을 적어버려요.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게 다 모든 걸 다 내용 자체가 추상적이에요. 다 이해하시려기보다는 행태주의랑 상반된 내용이구나 정도로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같은 입장이야. 사실 포스트 모던이즘도 행태주의랑 상반된 입장이죠. 그래서 보시면 모던이즘이란 포스트란 말이 이후에 뒤에 보시면 모던이즘이란 단어 있죠. 모던이즘. 제가 갖고 왔어. 책에는 없어. 책에는 없지만 제가 모던이즘 단어를 갖고 왔는데 모던이즘 말다체가 행태주의적 입장으로 보여요. 보면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 있고 인간이 세상에 많은 일을 합리적으로 인식해서 판단할 수 있다. 과학적 용과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성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한 내용들이 나오죠. 그런데 내용들이 다 추상적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상대주의적이고 다원주의적이다. 그리고 개방주의다. 지식도 맥락의 전적이. 맥락이란 말은 기억나시나요? 어디에 보편적으로 성립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그때 다르다라고 본 거고요. 그리고 과학주의와 기술주의의 한계에 부작용이 여기 특히 많이 나와. 과학주의와 기술주의의 한계에 부작용을 비판하는 건데 이쪽이 다른 입장이 아니죠. 딱 상반되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거시이론이나 거시정책 등 다 부정해요. 그런데 결국은 보면 뭔가 딱 그럴싸한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어떤 과학적인 과학적인 행태주의 이론에 대해서 비판적인 내용들을 들으러 그래서 뭐 하자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 문제가 있다 정도 문제제기 형태가 좀 많은 내용이 그래서 보면 주요 키워드 좀 아셔야 돼요. 상상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새로운 사고와 판단 규칙이 열매하지 않은 행정 운영 그리고 문제의 특성에 대한 인정 등 다양한 가능성과 형성되는 상상이 과학적 함유성보다 더 중요한 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과학적 함유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앞에 나왔던 것들이 중요하고 해체라고 하셨죠. 세 번째 해체는 언어, 몸짓, 이야기, 설화 등을 근거를 파츠보는 거고 행정은 객관적으로 연구될 수 있다는 상관된 내용이죠. 는 설화를 해체를 통해서 더 이해 잘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쓰고요. 그리고 영역해체란 말 또 나오죠. 영역해체. 고유용력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 타자성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인식의 객체가 아닌 도덕적인 타자로 입장한다. 자, 군부원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이거? 여기 키워드하고 이거 어렵게는 안 나왔어요. 이 키워드하고 설명을 적고 놨어요. 이해 되시나요? 그중에 보시면 타자성 이런 건 헷갈릴 게 없는데 영역해체나 해체라는 건 조금 헷갈릴 수 있겠죠. 기억나시나요? 이거 헷갈리다가 만들어놨겠죠. 그래서 상상에 대한 설명 대신에 해체에 대한 설명이 적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적어버려놨어요. 그런데 이 내용보다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긴 하지만 이 내용에서 벗어나진 않아요.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군무원이든 7급 구구 문제가 되든 다 똑같은 내용만 나오고 있어요. 자, 문제 볼게요. 2020년 지방 7급 문제였어요. 자, 파머가 주장한 포스트 모더니트 행정 이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었죠. 한번 골라보실래요? 키워드 마시면 돼요. 고르셨나요? 손가락 걸어주세요. 빨리. 다른 행정직은 잘 다 맞추셨죠? 이거 틀리면 안 돼. 이거 간단하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이해를 못하더라도 과학적 합리성이 더 중요한 게 거꾸로 됐죠. 지금 다. 아까 똑같이 패턴 똑같잖아요. 과학적 합리성보다는 상상이 더 중요하다가 맞을 거예요. 각자 타자성이라든지 설명들이 딱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쉬운 문제였어요. 이거는 틀리시면 거의 없으셨고 정답은 바로 2번이 나오죠. 세 번째 논변적 접근법인데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행정연구를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대한 문제인데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는 논리성 검증하고 상호 타협해서 합의를 도출하는 민족 절차다. 과학적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상호 타협해서 합의하는 거 서로 대화해보는 거죠. 말 그대로 논리적으로 서로 맞는지 아닌지 그걸 통해서 행정을 연구하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게 자주 나올 법한 내용들은 아니에요. 딱 한 번 정도 나올 정도 이렇게 내용을 읽어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 쪽은 이제 복잡성과 관련된 이유인데 사실 이 내용이 강사분들마다 위치가 좀 달라요. 달라. 왜냐하면 총론은 뒤에 있는 강론들하고 일부 조금씩 다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은 정책과 이어져 있고 어떤 것은 조직과 이어져 있고 어떤 것은 인사랑 이어져 있고 또 어떤 것은 지방아치, 재무랑도 이어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다문화주의는 어떻게 보면 총론에도 들어오지만 또 정책보면 또 나올 거예요. 이 내용이 또 나오고 그리고 읽어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들이고 멀티컬처 리즘이니까 딜레마이론은 제가 옆에 책에다 적어주실래요? 정책결정이 들어와요. 정책결정이 사실은 뒤에 파트2에 정책파트에 정책결정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그때 또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밑에 시차이론은 정책집행이론 총론에서는 근데 총론으로 다른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내용이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 푸시는데 전혀 차별을 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뭐 있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정책 결정에서 나오겠지만 딜레마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사실 많이 쓰는 단어예요. 딜레마 상황에 빠졌다. 쓰죠. 근데 여기 분절성이나 상충성 균등성이나 선택불가피성 네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에 대한 설명은 제가 노란색으로 책에 없는 것이지만 적어놨는데 이런 거예요. 간단하죠. 내가 구청장이에요. 동작구청장 시키요. 도서관 부지를 A 부지가 하나 있고요. B 부지가 있어요. 골라야 돼. 하나는 이게 A 지을지 B 지을지 애매하니까 그 사이 C 정도에 지을까 해야 되는 고민이 있죠. 그러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대안과 절충이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고를 수가 없어. 그래서 A나 B 중간 정도는 안 되고 그 다음 아 그러면 둘 다 지으면 안 되나? A랑 B에? 이것도 안 돼. 이게 두 번째 거예요. 하나에 대한 선택을 해야 돼요. 세 번째 그래서 그럼 어디 지는 게 더 나은지 했을 때 둘 중 딱 그 형이 똑같은 거야. 구청장 보니까 딱 둘이 똑같아. 이야 그러면 안 하고 버텨지. 안 고르고 버텨지. 안 고르고 이제 A도 안 하고 B도 안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도 안 하고 있어. 선택 안 하려니까 자꾸 이제 압박을 시민단체에서 빨리 골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딜레마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가만히 쓰려니까 자꾸 하라고 또. 두 개의 가치는 동일하고 가운데 짓기도 어렵고 둘 다 짓기도 어렵고 내가 이제 다 나오죠. 이게 딜레마 상황이죠. 이게 딜레마 이론이고요. 그래서 책에 말씀드렸고 시차 이론은 제가 차라리 제가 정책 집행에서 집행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총론이 끝이 났죠? 총론이 끝이 났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강의 촬영 시점이 10월 말 정도 될 거예요. 10월 말 정도 되는데 내년 돼서 한 3월 되면 좀 바빠져요. 또 아시겠지? 아마 시험 보신 분 다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또 갑자기 촉박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여유가 있으실 때 기본 내용만 보시지 마시고 강의 내용 보지 마시고 진도별 문제를 꼭 같이 풀어보셔야 돼요. 문제를 같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 빨리 정착이 돼. 문제 보고 그 다음에 이론 다시 보고 문제 보고 이론 보고 왔다 갔다 이걸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럼 잠시 쉬었다가 계속 정책 소개까지 드리는 걸로 말씀드릴게요.